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안드로이드 6기 서기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추상 클래스입니다. 추상 클래스는 하나 이상의 프로퍼티나 함수가 불안전한 클래스를 말합니다. 함수 시그니처만 적거나 변수의 테임만 적는 경우 해당 창조를 abstract로 선언해주고 그 창조가 속한 클래스에도 abstract 변경자를 붙여주어야 합니다. 코드에서 보시다시피 door property하고 open door 메소드가 현재 추상 멤버이고 그 추상 멤버를 포함하는 하우스 클래스 앞에 abstract 변경자가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추상 클래스는 직접 인스턴스와가 불가능하고 추상 멤버는 반드시 override 즉 구현을 해주어야 합니다. 아까 앞서 보셨다시피 door하고 open door가 추상 멤버이고 그 추상 멤버를 갖고 있는 하우스 추상 클래스를 상속한 myhouse에서 이 둘을 override 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불안전한 함수 또는 property의 집합입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소드뿐만 아니라 구현이 있는 메소드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코드에서 ref 함수가 그 예시입니다. 또 내부에 정의된 property가 상태를 바꿀 수 없는 경우, 다르게 말하면 벨로 선언된 경우, property의 custom 배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한 클래스 안에 둘 이상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데, 함수나 property의 signature가 충돌하는 경우, 구현을 대체할 오버라이딩 메소드를 저희가 직접 제공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비교하면서 이 둘의 특징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점입니다.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는 구현이 있는 함수를 포함할 수 있고, 구현체를 통해서 인스턴스화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페이스 또는 추상 클래스를 상속한 클래스는 반드시 추상 멤버를 구현, 즉 오버라이드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제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상 클래스는 상태를 가질 수 있지만, 인터페이스는 상태를 가질 수 없습니다. 코드에서 하우스 추상 클래스는 하우스 키퍼라는 property 안에, me라는 문자열 데이터를 가리고 있는데, 이게 인터페이스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적을 경우,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추상 클래스는 생성자를 가질 수 있습니다. 뭐 다르게 말하면 인터페이스는 가질 수 없다라는 의미겠죠? 뭐 역시 인터페이스도 생성자가 있으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접근 제어자에서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추상 클래스는 퍼블릭, 프라이빗, 프로텍티드와 같이 사용 가능한 접근 제어자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추상 멤버에는 프라이빗 접근 제어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인터페이스는 퍼블릭 접근 제어자만 가능합니다. 이때 구현 메소드 또는 커스텀 겟터를 선언한 프로퍼티의 경우에는 프라이빗 접근 제어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추상 클래스와 달리 인터페이스는 다중 상속이 가능합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제 디벨로퍼, 라이터, 티처라는 세 개의 인터페이스가 있고, 어떤 사람이 디벨로퍼와 라이터, 즉 개발자와 작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가 클래스를 만들 때 디벨로퍼하고 라이터 인터페이스를 그저 상속해주면 될 겁니다. 이때 이 사람의 직업이 개발자 대신에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다면, 저희는 그저 디벨로퍼 자리에 피처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시켜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만약 추상 클래스로 구현을 하게 된다면, 저희는 최악의 경우, 화면에 보시다시피, 약 7가지의 경우를 모두 고려하고 구현을 해줘야 합니다. 이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만약 N개의 속성, 앞에서는 라이터, 디벨로퍼, 티처가 속성이었습니다. N개의 속성이 있다면 지원해야 할 조합의 수, 고려해야 할 조합의 수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1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의는 조합 폭발 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새로운 타입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추상 클래스를 사용할 경우, 정의한 타입을 구현하는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의 허위 클래스, 즉 부모, 자식 관계여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타입을 정의하는 데 제약이 존재합니다.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경우는 선언한 메서드를 모두 정의하고, 일반 규약을 잘 지킨 클래스라면 어떤 클래스를 상속했든 같은 타입으로 취급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중 상속이 가능하며, 클래스 간의 형제관계를 맺어줍니다. 예시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자면, 인섹트와 크리미널, 즉 곤충하고 범죄자라는 추상 클래스가 있고, 각각을 모스키로, 티스라는 클래스가 상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모스키토하고 티스, 즉 모기하고 도둑이라는 클래스를 같은 타입으로 묶어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각각의 클래스가 이미 추상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상 클래스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저희는 공통된 인터페이스를 상속시킴으로써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형제관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역할에서도 차이가 된 줄 아는데요. 추상 클래스는 추상화를 통해 중복되는 클래스 멤버들을 통합 및 확장하고, 클래스 간의 연관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인터페이스는 클래스의 계층 구조에 대한 제한 없이, 다양한 클래스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동작을 정의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이걸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추상 클래스는 기능 및 구현 등의 공통 부분을 묶기 위한 역할이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서로 관련이 없는 클래스들 간의 공통된 동작을 정의하는 역할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독수리, 비둘기, 사람이라는 3개의 클래스가 있고, 각 클래스는 보시는 것 같은 멤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거를 우선 추상 클래스를 사용해서 계층 구조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저희는 각 멤버들 중 어떤 부분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먹는다와 잔다 메서드는 이 3개의 클래스에 공통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깃털, 날다 메서드는 독수리와 비둘기에 공통적으로 존재합니다. 이것들을 추상 클래스를 사용해서 묶어주면 이런 구조가 됩니다. 3개 모두 공통된 먹는다와 잔다 메서드는 동물이라는 추상 클래스에 그리고 독수리와 비둘기가 공통으로 갖고 있던 빗털과 날다 멤버는 존재초상 클래스에 그리고 사람이라는 사람은 바로 동물에 상속을 한 것이 아니라 가운데 포유류라는 추상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것을 상속받도록 하였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 여기서 하조라는 것이 추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조는 조류에게 당연히 조류 추상 클래스를 상속할 것입니다. 근데 조류 추상 클래스의 멤버로 날다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하조는 날지를 못하죠? 네,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하조의 멤버 중에 걷다와 뛰다가 있는데 지금 이게 사람의 걷다와 뛰다가와 동일합니다. 동작이.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더 이상 공통된 멤버가 아닌 날다라, 날다 메서드와 같은 동작인 걷다와 뛰다를 인터페이스를 분리하고 각각의 인터페이스를 이 동작이 필요로 한 클래스들에게 상속을 시켜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무엇을 사용하면 좋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추상 클래스는 밀접하게 관련된 여러 클래스 간의 코드를 동의하고 싶은 경우나 클래스들이 공통적인 필드나 메서드가 많은 경우 또는 멤버의 퍼블릭 이외의 접근 제어자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 마지막으로 단순한 중복 멤버 제거를 떠나서 클래스 간의 명확한 계층 구조가 필요한 경우 저희가 추상 클래스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연관이 없는 클래스들을 묻고 싶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던 형제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특정 타입의 행동을 명시하고 싶고 누가 해당 동작을 구현하는지 상관없는 경우 또 다중 상속이 필요할 때나 클래스와 별도로 구현 객체가 같은 동작을 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에 저희가 인터페이스 사용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